저는 SPO 기술영업팀 권동혁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머신비전 쪽이나 장비 쪽에 들어가는 렌즈를 취급하는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스탠다드 제품으로 나오는 온라인공학계 제품이 있지만 저희는 주로 업체에서 개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작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 비전 렌즈 설계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PO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설계 제작까지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일본 업체나 타사, 다른 해외 업체보다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